사랑해! 태연! 태연! 남자친구! 남자친구! Happy birthday!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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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태형이 생일에 12시 땡 치자마자 우리 무대를 했는데 또 오늘 12시 땡 치자마자 태형이 생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무대를 하는데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불타 시작하면서 Happy Birthday We!라고 했는데 본인은 못 들었어요. Happy Birthday We! 본인 댄스 브레이크 시작할 때 My Birthday! 재민이 형 말이랑 합쳐가지고 둘 다 안 듣는 이상한 것 같아요. 나 랩몬스라 들어왔다니까 진짜. 아 무슨 바이벌스테이요. 지비 레츠고 했고. 아 신나가지고. 왜냐면 딱 생일 때 무대하는 건 좀 약간 새롭잖아요. 들쩌네. 태형아. 인기 눈빛 빠졌구먼. 인기 눈빛 빠졌어. 생일 눈빛 빠졌어. 태형아 슈가가 생일 축하해준다. 오케이.